저도 참 옆에서 보니까 압도적으로 수상 안 하셨던데 이제 힙합 음악이 이렇게 쇠련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또 버버렸을 텐데요 이제 그리고 사실 또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출연이 끝났죠 네 끝났어요? 네 탈락했고요 프로그램은 종룡했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거기서 많은 힙합 후배 미션들도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힙합 음악계에서 머블지트는 앞으로 어떤 모습 어떤 위상을 갖고 싶으세요? 제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짜는 그런 성격은 못돼가지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때그때 마음 끌리는 대로 저한테 영향 주는 음악적인 거든 음악 외적인 거든 간에 저한테 영향 주는 것들을 솔직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요 그 와중에는 힙합이라는 단어에 또 안 어울리는 짓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응원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네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객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우리 미션이 하는 대로 고맙습니다.